끝이라는 게 난 너무나 두려워서 다가가지도 못하고 한참 소설이다 말도 못하고 다시 돌아가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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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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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기 조심하세요 아주 감기가 엄청 돌려가지고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다 엎어져요 아 오늘 목 상태가 좋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너무 노래가 하고싶어서 왔는데 잉키차트 잘 모를때는 잉키차트지 뭐 부르지? 뭘 부르지? 이거 부르지? 이거 부르지? 이거 부르지? 이 노래 알아요? 이 노래 아시려나? 이건 옛날에 나 어릴 때로 알았다고 그랬는데 아니요 내 생생이 아름다워 키위빌 내 생이 아름다워 이 노래 아시려나? 아름다워 아름다워 요ZZ questions s IT Gabe 누가 피 Christians elier 이 노래 아시려나? 이 노래 아시리 이 노래 아시리로 어디에 살고 있을지 몇년쯤이야 지금의 눈물 쯤에 참을 수 있겠죠 시간이 흘러간대도 시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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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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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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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usion 한글자막 by 한글겸재 이리 쏟아지면 이리 쏟아지면 이리 쏟아지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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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거예요. 기찌? 기찌? 기찌입니다. 기찌. 뺏다꼬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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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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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너무 아파. 어 뭐야 이거 들고 나와버렸네? 안썼어. 오늘 굉장히 굉장히 안 좋은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불렀는데 이거? 옛날부터? 나의 날 나의 날 아 목 아파 여러분 감기 감기 조심하세요 맨날 맨날 감기 이번에 감기를 좀 독하게 걸려가지고 아 공카 공카 아 공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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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댓글을 밑으로 안 내리고 있었구나 전 이미 감기가 걸렸어요 감기가 걸려가지고 추워 왜 이렇게 추워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제대로 잘 안나오네요 그래서 원래 예정은 가서 한 열 곡? 열 곡 정도 부르다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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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어랑 프랑스어 그리고 러시아어로 진짜 어려웠어 일본만 일본만 아리갓도대 마스 아 러시아어도 진짜 어려워 굉장히 어려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책이랑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딱 아이디에 수연이라고 적혀 있는데 내가 맨날 샤워하면 그렇죠? 한글자막 by 한효정 굉장한 친구 러시아 할주암 여기 책거리 책거리가 무슨 뭐냐면 이렇게 되어있어 이렇게 한국 가요 네월 동대문 가요 소희 안녕 오랜만에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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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tin 내가 침대를 새로 샀거든요 일본 안 왔어요? 이번 나... 연우 오빠가 다마고치라고 그 형은 이상한 거 참 잘 갖다 붙여 연우가 왜 다마고치여? 장난감이야? 호찬이 형 약간... 나 여기 안경 짜고 났다 소인이 내일 중국 가면 언제 오냐? 여호 칸섭 10분 후 E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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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시동 걸어볼까? 아 진짜. 감사합니다. 하지만 만약 ruled 이렇게 그럼 오랫동안 안녕 않아서 에이 요 거기 멈춰 이거 자막 웃기게 붙이면 되게 웃기던데 거기 멈춰 축하드렸지 이 노래가 몇 개 있는데 잠깐 이게 뭐지 이 노래가 몇 개 있는데 그리고 민원 들어오고 그러진 않아요 오오오오오 음 갈거야 음 안녕 밥 먹으러 가요 빠이빠이 고맙습니다 이거 ก 감사합니다.